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하냐구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5학년도 상승의 시작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아 이거 2025 상승의 시작은 원래 선생님이 안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감동을 받고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찍기로 결심을 하고 제목을 18년 수학공부의 리셋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2023년 12월 3일에 올라온 수강평이에요 상승의 시작이라는 이 강의를 강좌를 듣고 나서 어떤 예비고3 학생이 남겨준 것을 보고 원래는 이제 2024학년도에 선생님이 1년차 때 그 상승의 시작을 찍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놔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그렇지 이 강의가 정말 그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강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 이제 그 옛날 강의 놔두는 것보다는 이건 새로 찍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2025학년도 상승의 시작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내용은 지금 안 보일 텐데 중간중간 좀 끊어가지고 그 수강평에 남겨준 내용을 선생님이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학생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거 수강평은 어쨌든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메가소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도 상승의 시작을 이제 찍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딱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12월 3일에 이거 딱 올라온 거 보고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자 이 학생이 말이죠 리셋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제 18년의 수학 공부를 리셋시켜 주셨습니다 하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18년이라고 하긴 했지만 뭐 한 살 때부터 수학하지 않았을 테니까 약간 좀 오바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11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최소한 뭐 10년 정도 공부했을 텐데 수학이 그렇게 막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수학이 재밌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나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좀 재밌긴 했어 근데 사람마다 재밌는 게 다르니까 수학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잖아 얼마나 짠해 그쵸 근데 이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이 선생님하고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왜 40분이면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근데 이제 리셋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학생이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막 지저리지저리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떤 학생이냐면 수학이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수학을 어릴 때부터 싫어해서 고등학교 와서까지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인연을 보냈어요 자 일단 수학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진짜 수학에 자신 있어서 쌉고수다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이었던 거고 이 자신감 없어하는 학생들을 자신감 같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내가 강사로서 하고 싶은 거고 가장 그게 이제 뿌듯한 순간이에요 선생님 제가 아직 뭐 점수는 오르지 않았지만 수학이 재밌어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딱 그 느껴진 그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내 눈빛이 바뀌거든요 그걸 나는 강사하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했지 그리고 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적이 올라 그런 학생들은 자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래요 재미 선생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서 강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 학생이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에 세 강 정도 듣고 아 뭐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다 아는 내용인데 싶어서 강의를 15일 정도 듣지 않고 쉬었대 매우 지극히 현실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컴팩트하니까 이거 하나 다 끝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재밌진 않잖아 그잖아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고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재밌는 게 많을 수가 있고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뭐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15일 정도 듣지 않고 이제 쉬었는데 15일 후에 마음을 다잡고 필기를 꼼꼼히 하면서 다시 시작하니까 강의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야 이제 상생의 시작 이 교재의 첫 번째가 삼각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요새 도형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도형에서 뭐 삼각형 그리는 법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는데 기초적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결국 이게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깨달은 게 뭐라는 거야 그리는 방법을 통해 각각 삼각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의와 특징을 알려주시는 거였다는 선생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 왜 이걸 하지 싶은 것들은 전부 다다 뭐 정의와 특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학생이 진짜 되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강의가 너무 재밌어졌다는 거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 이게 아주 작은 사소한 깨달음이라도 딱 와가지고 와 재밌네 근데 그 재미가 어디서 오냐면 그런 이해 깨달음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3일 만에 나머지 범위를 모두 완강했습니다 3일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처음에 좀 놀다가 해서 3일인 거지 빨리 끝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책 한 권 끝내는데 이틀 정도에 끝내는 학생들도 꽤 많아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거 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강하면서 한 번 일주일 정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강의가 컴팩트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재밌게 느껴지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뭐 4일이 끝났습니다 3일이 끝났습니다 2틀을 끝났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틀 같은 경우엔 조금 빡빡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3일 걸 수도 있고 4일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일주일이 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내용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편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이거든요 편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분짜리 강의든 뭐 1시간짜리 강의든 그냥 통으로 쭉 가는 게 현장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요즘 또 온라인 시대잖아 편집 안 한 그 통영상 유튜브에서 40분짜리 올려놓으면 그거 누가 봅니까? 안 보잖아요 편집 엄청 빠르잖아 막 자막도 들어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편집을 되게 짧게 짧게 해서 컷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편집이 되어 있어서 강의 자체의 시간도 짧지만 이게 강의 자체의 시간도 짧아요 여러분들 그 강의 리스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한 강의 10분짜리도 있고 막 10분 미만도 있고요 막 20분, 15분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데 그럼 짧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없는가? 시간에 대비해서 들어있는 내용이 풍부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되게 많은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고 지나가버렸다 그래서 이 뒷부분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가 보기에도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집중력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1시간짜리 듣는 것보다는 10분짜리, 15분짜리 듣는 게 여러분 집중력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상승 효과에서의 철학이야 상승 철학 첫 번째 무조건 컴팩트해야 된다 특히 시작은 컴팩트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얘기를 덧붙혔냐면 아 사실 가장 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보너스 강좌 그 보너스 강좌를 듣고 났더니 들어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제18년 수학 공부가 리셋이 됐다 근본적인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전 상승의 시작을 들은 것을 후회는커녕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쓰는 와중에도 입가의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읽는 선생님도 진짜 입가의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었죠 너무 뿌듯하고 뭐 이걸 써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수강평에 남기지 않더라도 Q&A 같은 데다가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해주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가장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어요 한 30% 정도는 1, 2등급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이제 메인 타겟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그 강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는 거 성장하게 되는 거 상승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이승효라는 수학 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강의 만들어주신 좋은 강의 만들어주신 승효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라고 적었는데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도 Q&A 통해서 많이 물어볼게요 선생님의 특징이 또 이게 Q&A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Q&A에 대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남겨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팀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그럼 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구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처음에 내가 왜 이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는가 두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축하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시작은 무조건 응원 받아야 마땅하고 멋있는 거예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시작을 하면은 끝이 있겠죠? 그리고 끝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해 있을 거고 뒤를 돌이켜보면 아 나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하는 그런 성장의 단계들이 있을 건데 그걸 위한 시작이니까 당연히 응원하고 축하할 일이죠 아름다운 시작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공부 시작하는 게 너무 싫을 수 있지 내가 고3이라니 이러면서 너무 싫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축하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축하할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특히 수학이 어렵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어요? 이승호를 만났고 상승욕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서 그쵸? 그것도 내가 진짜 축하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메가스터드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친 지가 이제 2년째인데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 강의라던가 그냥 라이브 강의로만 진행을 하다가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2년째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은 많은데 이 중에는 분명히 이제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1년차 때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 선생님 수업이 좋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바꾸기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부터 1년차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1년차 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떤 빵꾸도 내지 않고 어떤 미스도 하지 않고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효자라고 하거든 효자들을 잘 끝까지 끌고 왔고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 2년차 때는 어떻게 했어? 더 강력해졌겠지 그치 더 심플하고요 더 강력하고 더 컴팩트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차 2025학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건데 상승의 시작까지도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점점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선생님하고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재밌고 신나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의미였어요 자 이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상승의 시작에서는 보너스 강좌를 맨 뒤에 해놨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 보너스 강좌 때문에 이 18년에 수학이 리셋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본 것도 있고 또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학생들이랑 가르치며 소통을 하다 보면 이 2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기초가 부족해서 어려운 경험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 뭐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교재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다 보너스로 볼 수 있으니까 교재를 구매를 한 다음에 교재가 이제 로켓 배송으로 내일 새벽에 이렇게 오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3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40분 정도면은 요거에 대한 것들 그동안 그냥 공식만 외웠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보너스 강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교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상승시장 교재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내용이 들어있을 건 진짜 많이 들어있어 이게 96페이지로 끝나거든 정답과 해석까지 96페이지니까 진짜 컴팩트하죠 근데 여기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 물론 여기에 선별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면은 수학 1, 수학 2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수학 1, 수학 2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먼저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짜 완전 노베입니다 하는 사람도 일단 수능을 시작을 해야 다른 친구들 수원, 수2 할 때 나 혼자 계속 막 초등학교 거 보고 있으면은 현타가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일단 상승의 시작 듣고 나서 상승 효과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이제 2025학년도에는 그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또 별도의 강좌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선생님과 같이 빠르게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걸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개의 챕터로만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개가 도형이죠? 삼각형 그 다음 원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 이것도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뭐 직선이 나온다던가 기울기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 뭐 내분점이 어쩌고 이런 것들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챕터 4가 이제 함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끝내는데 며칠? 빠르면 2일에서 3일, 4일 정도면은 다 끝낼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교재가 없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재가 필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상승인 시작 교재와 함께 보시면 되고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상승효과 수학 1, 2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기초가 좀 더 다져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지 선생님 저는요 뭐 그렇게 수학을 못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도 한 3일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시작은 이승용한다 축하드리고요 선생님도 기쁩니다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2024학년도에 보여드렸어요 뭐냐 파이널 카운트다운 하면서 D-10부터 D-1까지 진짜 수능 전날까지 선생님이 함께 한 인강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한 달 전에 종강하고 왕강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생님이 계속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가면서 D-10, D-9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함께 했는데 그 순간이 지금은 까마득할 수 있죠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금방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돌이켜보면 아 선생님 1년이 벌써 지나갔네요 이럴 텐데 그 시작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도 이 상승의 시작 2025학년도 새로운 강의를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시작은 아름답다 축하할 일이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주시고 스스로를 자꾸 응원해 주세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시작 일단은 보너스 강좌부터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일단 해보세요 알겠죠? 듣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1강부터 일단 바로 클릭을 해주시고 강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